한 번 노래해 보시겠어요?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손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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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엣지 엣지 내일 광양이다 엣지 광양에서 내일 광양 가거든요? 자 광양에서 이거 봉 나왔습니다 국적을 데웠다 국물 떠서 놓고 놓고 자 그리고 누가 말을 걸어도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 집중하면서 어? 준호 형님 준호 형 내일 어디 간다고? 이빨에 꽂혀가려고 하는데? 눈 벗으셔 보자 준호 형 야 야 그리고 말을 하지 마 길다 길다 아니 아까 얼마나 길었네요 아니 아까는 더 길긴 했는데 아니 지가 긴 것은 몰라 남긴 것을 알아도 이거 왜 이런 거야? 나도 아까 길어졌어 밥 좀 가져오겠습니다 밥을 갖고 아우 배고파 죽겠네 아 뜨거 아우 뜨거 아우 뜨거 아우 뜨거 아우 뜨거 아 밥 괜찮으세요? 아우 죄송합니다 아 준호야 아 준호야 아 준호야 네 아 준호야 네 손님한테 밥 주는 거다 이렇게 줄 것도 없다 나름 형식 차려서 장만에 놓고 온 건데 네 아 죄송합니다 자 남진이 형님이 국물 드시는 모습 맞아 드셨을 때 한번 봐봐 자 국물이 오 밥을 말아서 국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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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봐 형님이 딱 리액션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지 방향에서 내일 한번 불어놓고 너무 오래 분다 뜨거운 게 이게 소주가 아닌지 갑자기 소주 근데 이런 리액션을 해도 받아주셔야 되거든요 형님 아니야 지금은 우리 큰형님이 약간 가식적이었어 아 원래 이렇게 큰형님은 저렇게 먹질 않아 그냥 이렇게 다 묻히면 그냥 남진이 형님 원래 드시는 스타일 한번 볼래? 네 어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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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 아니 자꾸 뭐냐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혼자 드시는 거야 하하하하하하 아 너무 맛있다 복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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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지